안녕하세요 유창기 원장입니다. 그동안 많은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 주로 여성분들이죠? 치료를 하면서 크게 보람을 느낀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를 좀 간절히 원하셨던 분들 임신을 간절히 원하셨던 분들이 저와 치료를 하신 후에 아이를 갖고 출산을 하시고 이렇게 아이 사진을 보내주실 때가 있는데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 류마스를 치료하는 의료인으로서 정말 너무나 큰 감동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분도 5년간 저하고 치료를 하신 다음에 아이를 갖고서 출산을 하신 최근에 5월 16일날 보내주신 메일인데요. 이분이 지금 5년 전에 저랑 만나서 치료를 하시면서 메토틀 엑세이트를 끊고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임신해서 무사히 딸을 최근에 출산을 하신 건데 많은 일이 있었고 기적적으로 오늘까지 류마스가 있는 상태에서 가벼운 류마스 증상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아픈 분이었는데 정말 아이를 갖고 출산하는 과정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한 방 치료를 시작하지 않고 만약에 메토틀 엑세이트만 먹었다면 5년 후에 이렇게 예쁜 딸을 낳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든 하루입니다. 류마스 관절염 여성분들 중에서 아이를 원하시는 분들 제일 핵심은 메토틀 엑세이트를 끊고서 몸을 유지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임신을 하려면 항암제 성분의 약을 항암제 성분의 메토틀 엑세이트라는 면역 억제제를 먹는 상태에서는 임신을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려면 아이를 낳게 되는 출산하는 이런 임신과 출산의 기적 같은 과정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메토틀 엑세이트가 관건이다. 메토틀 엑세이트를 끊을 수가 있느냐. 이 약을 계속 먹었더라면 이분도 임신을 시도할 수 없었고 지금 이런 딸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천사 같은 딸을 만나려고 했었더라면 이 엑세이트를 끊을 수밖에 없었는 건데 저하고 한방 치료를 하면서 이 메토틀 엑세이트를 그래도 조절하고 결국 기적적으로 오늘의 딸아이와 만나는 아기 천사와 만나는 그런 기쁜 일이 생긴 거죠. 류마스 관절염 여성분들 중에서 가임기 여성분들 중에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분들 임신 출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메토틀 엑세이트를 끊을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고 이 메토틀 엑세이트를 그냥 양방 치료만 받으면서 끊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분처럼 한방 치료를 병행해서 몸이 좋아지면 메토틀 엑세이트를 끊고 임신 시도를 해서 그리고 임신 중에 또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한방 치료를 병행하면은 기적과 같은 아이와의 만남이 축복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메토틀 엑세이트만 복용하면서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메토틀 엑세이트를 어떻게든 끊을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한방 치료가 병행이 꼭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유창기 원장이었습니다.